너무 기뻐서 조심하라고 좀 추셔 와 이럴수가 왜 이렇게 쥐어 1v4 쥐어 발등 너무 아파 아이잉 와 나 찼어 와 나 찼어 와 나 첫번째 와 이거 진짜 이걸 준다고요? 진짜 이거? 아니 나 그럼 1v4 선물 다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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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야랑 후야랑 후기 된건가요? 후야TV에서 선물 하나 더 준비해 주실거예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후야랑 후야랑 후기 된건가요? 전혀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와 진짜 너무 가슴 아팠어 와 첫 치킨 거짓말 안 치고 2인 스쿼드였거든요? 진짜 2인 스쿼드야 1인 스쿼드 1인 스쿼드 진짜 2인 스쿼드 진짜 진짜 잘 어울린다 3단역이 너무 좋아 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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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 랄라 랄라 랄 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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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사줬어? 아... 어... 와밤아 이런 거 같이 부어봐야죠 이런 거 같이 부어봐야죠 난 솔직히 앞으로 하면서 치킨 먹을 수 있나 싶었는데 코드에서 딱 먹네 기분 너무 좋다 와... 아이... 보드... 제가 보드는 이제 칼 줄은 잘 모르지만 실 부타 회화, 화반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회화, 랜싱샹 와...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치즈! 치즈! 짜요! 짜요! 너무 좋구만 너무 좋구만 공시의 시예요 아 그래요? 환자 공시의 시 시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 공시 배워볼까요? 왜요? 추... 축하하이셔 칭주이셔 어떻게 자르는지 아 이거를 아 공예 아 아 그 뜻이었구나 벌칙을 하라고 그냥 아 아니죠 아니죠 그 벌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 그러면 그러면 2등만 배워볼게 벌칙 3개 하기로 했지만 이거 하나만 할게 그래도 아까 2등까지도 봐준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는 제가 오케이 공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슈이자 지연지 공예 근데 이건 솔직히 벌칙이 아니라 배우는 거잖아요 그치 지연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슈이자 가위는 제가 갖고 있어요 어 근데 나 이거 뭔가 알 것 같아 오 아 이렇게 접고 이대로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분 중 호 초장 이 분 중 호 초장 자 그러면 일단 반으로 접고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 한 번 더 반으로 접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이 종이와 그리고 선 이제 자를 선을 체크할 펜이 필요하구요 자 그리고 가위가 필요하고 꾸야TV에서 이걸 만드는 저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상 어떻게 만들거야 그럼 이거 봐야지 좋아요 자 일단은 저도 다른 분의 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자 반으로 접고 한 번 더 반으로 접고 자세히 반 접을 때 꿀팁 이렇게 한 다음에 선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럼 여기 이렇게 접기 힘들잖아요 자를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난 접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잘 안되네요 죄송해요 그냥 각자 편한 방법으로 접으시면 돼요 잘 될 줄 알았네 잘 될 줄 알았네 자 여기까지 접었어요 접고 접고 그 다음에 자를 이렇게 대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제가 저를 자로 그리고 손을 만드시면 돼요 자를 대고 선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화려하시면 돼요 사실 잘 모르겠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 기다려봐 대고 공부를 해서 알려줄게요 기다려 봐 제가 세고 재고 수다지야봐 좋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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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개를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를 좀 넓게 하고 여기를 같은 간격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거랑 똑같이 여기 두 개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르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펼쳐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가 안 펼쳐지고 여기가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는 부분이 스타트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대로 자르면 됩니다 스인데 가위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숙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숙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숙제는 숙제입니다 12 12 12 12 12 12 12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어요, 더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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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요. 우리 가부들도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랍프만也是可以轻松跟著一起做的作品 짜잔~~ 親愛的食品 좋습니다. 치킨도 먹고 공예도 하고 親愛的食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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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는요 親愛的食品 소통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긴장감 런치는 배틀그라운드로 했잖아요 오늘도 긴장감 런치는 3가지의 중국어 도전이 되어있습니다 중국어 잿말놀이가 있구요 중국어 주전멘트 그리고 608챌린지의 중국어 과일채소 이름 외우기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온 후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 들을 시간이 또 3분 정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장식으로 마지막 장식으로 608채소 이번에는 기름과 물걱 크리스마스의 드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회사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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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네요 아 직접 하시는 건 줄이야 이거 흔드는 거 다 스위치 있는 줄 아셨어요? 직접 하는 거에요? 이거 그냥 인형이에요 이게 그냥 인형이에요 이게 그냥 인형이에요 심지어 뒤에 이거 세워놓은 거는 박스 이렇게 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후면은 이거 쥐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스탬플러? 스탬플러를 여기 놔둔 이유가 이 박스 움직이지 말라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쟳말 놀이 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럼 우선 slice 이게 라이 미스 좋아요 오늘은 그냥 혼자 가시네요 읽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하고 싶어요 얘가 생각하고 싶어요 상첸치쪄 잉호투 페이러인 파우러투 따판추 추스 부 우와 완벽합니다 약간 그 추 부 우 부 투 이렇게 끝나네요 부 투 투 라임 밑에 한 번 더 해주실래요 라임 밑에 해달라고요? 네 재소감 오케이 요 이외예예 다싱구 상재다추 요마부 마이로부 따로추 화이토 칸쟁 인자투 방샤부 고사추 상첸치쪄 잉호투 페이러인 파우러투 다 Jae 고사증 최스 부 워우우우우 jestem sorok 어렵네요 EN 오래된다 아 많다 아직 더 있어요 зл 이게 하나 아 잰 말로 local 유라 아 igmai ynen 헉 오래된다 러브들이 좋아하는 시각 주저 멘트 시간입니다 내 결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당신이 없는 거 이 뜻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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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음 주저 멘트입니다 오늘 주저 멘트는 무려 3개나 된다고요? 지금 3개의 툴이친화 유한이 죄송이셜 나중에 뭐든요? 어디에 안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의 툴이친화 어떻게 하나의 툴이친화 하나님의 툴이친화 하나님의 툴이친화 하나님의 툴이친화 하나님의 툴이친화 별과 당신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별은 하늘에 있고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다 용한이 재수의 시작 나중에 어디 가서 쓰실 때 있으면 꼭 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기회가 가보실시오, 꼭 쓰시길 바랄게요 처음 할 때는 약간 부끄럽고 그랬었거든요 첫번째 출 때 조금 헷갈네요 헷갈네요 너무 안 부르지 않아요 지금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익숙해졌나 봐요 빨리 시곤어요 오늘 술을 마시기 오늘 술을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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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려 술을 마시기 술을 마시기 술을 너희로 인한 싱풍이itive Craig 제가 참iar 시작 불구함的話 spending talks ~~ ~~ ~~ ~~ 좋습니다 ~~ ~~ ~~ ~~ ~~ ~~ 1번 중호 초장입니다. 다음은 1번 중호 초장입니다. 아니 벌칙이야. 이거惩罚은 뭐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안 찍혀요. 안 찍히네요. 안 찍히네요. 나중에 찍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다음은 608 챌린지 과일 채소 1회 외우기. 다음은 608 탈산입니다. 일단 보지 마세요. 컴퓨터 시작해도 될까요? 아 룰 한번 설명해주세요. 룰 한번 설명해주세요. 너무 성급해. 내가 100개 성공했다고 벌칙 못해서 그런거야. 왜그래요. 어쨌든 설명 들어갑니다. 60초 안에 10개 중국어 과일 채소 이름을 외우고요. 60초 안에 8개 중국어 과일 채소 이름을 맞추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608 챌린지고요. 성공을 하면 당연히 뭐 성공을 하는 거고요. 실패를 하면 당연히 벌칙이 있습니다. 608 탈산입니다. 내 60미 NZtr 60秒 배iji. 고 passion 10 przyp 50% 그리고 60% 빼고 Davis는 주 francona 조수 8소리 성공하면 안친도 성장하고 기뻐 넣으면acakt요 만약 성공하면 성공하면 과일 디저트가 있답니다 곯 디저트가 있다고요? 아, 성공하면 수고댄신라 아, 준비 많이 했네. 좋아요. 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 잠시만요. 요마이차이 아, 넘기기 힘든 종류를 준비했어. 아, 이 종류가 너무 힘들어. 요마이차이 따이바이차이 요마이차이 따이바이차이 통하오 요마이 따이바이차이 통하오 요마이 따이바이차이 따이바이차이 요마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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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요리 아니죠 그거는 요마이차이 요마이차이 그러면은 음 감자전은 그 그걸 못만들어요 잘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잘합니다 감자샐러드 감자샐러드 도도 샤라 도도빙 도도빙 감자샐러드 잘 만들 것 같아요 요마이차이 요마이차이 아, 그거랑 감자볶음 요마이차이 얇게 썰어가지고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좀 넣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마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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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음료라는 게 따로 있나? 여름 음료라는 게 따로 있나? 사실 음료수는 다 좋아하긴 하거든요 바나나 주스도 좋아하고 근데 여름 음료라고 하기엔 좀 그렇나? 여름 음료라는 게 따로 있나? 수박주스 맛집 어 수박주스 좋아합니다 과일 중에서도 수박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수박주스는 확실히 여름 음료수이긴 하다 수박주스 수박주스는 사실은 여름 음료수이긴 하다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뜨네요 보내주신 분 수박주스는 어디에 있는지 수박주스는 어디에 있는지 샤오진이 생각하는 본인의 제일 큰 매력이 무엇일까요? 왜 강아지들도 조명 씨한테 금방 빠질까요? 왜 강아지들도 조명 씨한테 금방 빠질까요? 저의 매력이요? 저의 매력이요? 저의 매력이요? 그러게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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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아지들한테 아이고 이쁘네 라고 하는 이 톤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의 매력은 저의 매력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매력을 알기에는 제가 정답을 알기에는 저는 중국어 야채 이름 여덟 개 외울 거에요 그 말이요 힘들 때가 있긴 있죠 힘들 때가 있긴 있지만 중국어 야채 이름 8개 외울 게요 정말 힘들 때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더라구요 집방 Haha, 나는 저의적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어서 나의 역할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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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할 때 힘들고 저거 할 때 힘들지만 하지만 그게 다 끝나고 되돌아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힘든 만큼 잘해왔구나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보고 멜로 먹어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멜로 먹어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질문 후에 제가 다시 드세요. 자, 지혜는 잠 못 잃을 때가 있나요? 잠 못 잃으면 무엇을 하나요? 어느 질문입니다. 잠 못 잃을 때가 있기도 있고 잘 잘 때가 있기도 있는데 만약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누워있기는 누워있지만 그냥 가만히 이러고 누워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막 아 난 자야 돼 난 자야 돼 이러면서 누워있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눈 떠보면 바로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그 방법을 쓰고 있긴 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는 않아요. 약간 그게 더 신경써여서 잠 못 잘 때도 있기도 해서 자 또는 자야 돼서 잠 못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잠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잠을 먹었을 때가 그리고 1분 동안 눈이 다가가고 있는지 2분 동안 눈이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가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가가고 있는지 오! 정말 너무 달다 너무 달콤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다 맛있어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코너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폴라로이드는 제가 4장을 찍었고요 6장 더 찍도록 할게요 오늘 아주 기가 막혔지 네 꽁시 타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꽁시가 나갔어요 꽁시가 나갔어요 여보 러브분들도 우리 러브분들도 받으시는 분들 다 같이 공식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러브분들도 함께 한 공식 항상 생각하지만 폴라로이드도 잘 찍는 법을 모르겠어 이 부분을 너무 기대하고 좋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기다릴 시간일까요? 1,2,3,4,4,4,4,5 우리 러브들 모르게 저희도 안 쓰는 사진들 굉장히 많답니다 항상 잘 나온 사진들만 보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3장은 다시 찍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좀 변화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찍고 있기 때문에 메스 도시지양도 이 부분은 티완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다 찍으세요 공시 타임 이제야 이제 공시 관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공시 타임 고고신 그럼 시작 이제야 이제 10명 랜홍 씨제치 랜 씨제치 랜홍 씨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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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왜 안 해요? 네,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다시 랜홍 씨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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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신 이 시 이 시 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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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신 1995 1995 년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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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日 고고신 이게 출송 영월 생년월일 네 아 그래요? 네, 출송 영월일 저스트 비비안 공시 피치 제이아 공시 종현 여자친구 여자친구 공시 감이 감이 궂이더 샤오 금빈 공시 공시 마오마오 토마토 안 돼 토마토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공시 아 이게 아이디라고요? 토마토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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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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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공시 축하합니다 공시 자 그러면 이어서 팬랭킹 탑10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ете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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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拿大姐姐想你了喵喵 恭喜! 我是明炫妹妹 我不舉帖 恭喜! 除夜安安安 앙 앙 앙 공시 랜홍 랜홍 시.제.치 시.제.치 공시 공시 종선 Only the JC 공시 공시 종선 여자친구 종선 여자친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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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1등하신 러브에게 제가 특별히 카드를 써서 드리도록 할게요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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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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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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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끝이 났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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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물을 개봉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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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Okay.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그럼 다음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